안녕하세요. 이번 5월 28일 첫 방송하는 월화 드라마 추적자에서 형사 백홍석겸을 맡은 손현주입니다. 이번 드라마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얘기지 못한 상황에서 제 딸이 사고를 당합니다. 그걸 파헤치고 또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한 가장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.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장들 그리고 아버지들 조금이나마 이 드라마가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. 지금 제 모습은 촬영하다가 지금 찍은 모습이라 얼굴에 좀 분장도 피 분장도 있고 또 그럴 겁니다.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5월 28일 날 첫 방송하는 추적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 5월 28일 추적자 월화 드라마 첫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